다녀올게요. 안녕. 많이 오세요. 예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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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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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너무 예쁘다. 안 예뻐. 해리야. 뭐 해리 예쁜데 왜 안 예쁘다고 그래. 해리가 제일 예쁜 줄 알아? 해리가 넌 제일 예쁘지? 어떻게 생각해? 너가 볼 땐 너가 제일 예쁜 거지? 엄마도 있고 아빠도 많이 예쁘고 팔 안 예뻐. 왜? 장난 너무 많이 쳐줘. 장난꾸러기에서 안 예쁘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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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뻐. 장난이야. 조금 예뻐. 많이 안 예쁘고? 난 많이 예뻐. 난 맨날 예쁘잖아. 이리 나와. 아아 약도 교체 해야겠다, 건전지 TOY Burada 이랬 фот고 아 그랬구나 자자 줄어들 다 먹으면 Gun dels 모모조라 예뻐 해 줄게d 예쁘다구 봐봐 너무 예쁜데 진짜 예뻤 나 나 노래 어른다하며 어떻게 해야돼? 오른쪽 왼쪽 방향키 해가지고 보고 싶은 거 누르면 되지 우와 이제 할 수 있네 나 이제 아이들나라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공주님 되게 신식 공주님이시네요 공주님 이름이 뭐예요 귀염둥이 똥똥똥 공주님 썽쌽쌽쌽 공주님 알았어 이거 빠른 친구들이 먹는 건데 이건 나빠진 거야 우리처럼 나빠진 거야 우리처럼 예뻐지는 거라고? 나빠진 거야 나빠진 마법약이구나 마법약은 테리한테 먹였어? 아니 이거 안 내 도와주는 마녀야 여기가 가르치는 곳에 가르치는 곳에 마녀가 포로를 잡는 거구나 누구를 잡어? 게임을 해야 돼 어려운 게임이지 뭐야? 뭐야? 겁나게? 아 무서워 뭐야? 엄마 엄마 이름은 뭐라고 해? 내가 앉아 앉아 어 이름은? 엄마 방글 방글 베클라무스 어때? 어? 베클라무스 어때? 베클라무스? 그래 베클라무스 너한테는 아마마 너한테는 강력한 마법을 줄 거야 우와 그래요 으악 들어왔다 어 힘이 세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분의 이름이 뭐죠? 이름은 송송인데 송송이요? 송송이요 송송이요? 응 이렇게 하루빵 자고 태어났어요 아 애기구나 네 도와주는 애기야 근데 힘이 약해서 마실을 도와줬어요 그게 강력해서 라인이야 이제 마왕님한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한번 대결해보시는거 어떨까요? 나한테도 마실이 된거야 이거 마법을 보여주세요 아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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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도 못해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땅콩이 라푼에는 원래 힘이 더 강력하거든 땅콩이도 올려보세요 베클라무스님 제일 멋있는 주문 한번 해주세요 베클라무스님 더 세져 불이 더 올라가 맛있어 맛있어 다음 이야기에요 땅콩이 때문에 펑펑은 방글이 그래도 핸드폰을 쥐어주니 방글방글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